우와 저기 앉아있어요? 열어줘? 목이 타져. 어떡해. 카메라. 귀여워. 심사위원과 먼저 인사 좋아요. 좋아요. 그 다음에 축하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. 잠깐만 빈자리? 진우가 없어요. 아 깜짝이야. 아 진우는 특효팀을. 감독님 진우 좀 봐요. 이거 앗 뜨거 앗 뜨거 만지면 안 돼. 앗 뜨거. 반짝반짝 걸어서 신기했구나. 이거 만지고 와. 이것도 만지고 싶어. 아이고 이거 다행이다. 오 부비 나와. 여보 여보 여보. 일단 축구소수 이제 살려다보니까 동그란 건 다 좋아하네. 아 불 아니야. 조그만 거는요? 빠빠이. 아이고 안 돼요. 왜 웃어? 장윤종 이모. 안녕하세요. 윤종 이모 같잖아. 장윤종 이모 저기. 아이고 인사도 잘하고. 너무 귀엽다. 자 드디어 시작됐습니다. 갑니다. 맞습니다. 상콤하네요. 그러니까요. 신나고요. 너무 신나요. 너무 신나.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이요. 저도 좀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응원하고 있어요. 안 될까요? 그래요? 안 돼 안 돼. 너무 기다리세요. 아 무대 위로 가겠다. 아이고 아이고 나왔다. 저러면 살살 녹는데. 나와있다. 아이 귀여워.